수시되는 거 알고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폰 좋아하고 아이폰하고 연계되는 점이 제일 장점이 아닐까 이때 2세대 모델이고 한번 1세대 모델 써보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되니까 그런 기능을 더 써보고 싶어가지고 장마여서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0분 정도 고객님들이 아침에 다시 재방문하셔서 보는 제품들끼리 할 수 있어요. 애플워치의 특징 같은 경우는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시계질이 나오기 때문에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도 다양한 패션스럽게 채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계 배경화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로도 시계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있다고 하면 건강, 피트니스 그런 운동 기능부터 아이폰에 있는 부각의적인 기능 알림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 기능 다양한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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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